가보겠습니다 잠깐만 거리두자고 했던 말 나도 종일 생각해봤는데 네 개옥 씨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조심해요 우리 네 그래요 그럼 주말에 시간 비워놔요 네? 집 밖에 안전하잖아요 밖에서 봐요 그 집에선 친한 척 말고 주말에는 일이 좀 무슨 일? 그것보다 태희 엄마 좀 들여다봐요 형수 왜요? 태희가 오늘 이상해서 태희 엄마가 좀 놀랬어요 막 갑자기 소리 지르고 울고 자해하고 막 그랬거든요 아니 어쩌다 그 집도 그렇게 되고 환경도 바뀌고 해서 불안했나 보네 거기다가 아빠도 없고 늘 붙어있던 외할머니도 없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안쓰럽네 어린애가 갈게요 들어가요 안녕 여러분 Hey 여러분 우리